뭐예요? 제가 다음 주에 KTQ 차가 2,000원인 거 아니에요? 아 이제 저희 회사 KTQ 엔터테인먼트가 상당 2,000원이 됐다고 해서 아 되게 가게가 새롭네요 이제 그래서 새로 KTQ 영상단 앞에 붙을 로고 영상이 왔다고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긴장되네요 이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오우야! 아 진짜 이게 영상은 맞아요? 아니에요? 이게 의도가 뭐야? 2001은 맞아요? 아 만우절? 아 참 2001은 맞아요? 장난 2001 아니에요? 그래 365일로 쳤을 때 5년 아 씨 만우절 영상이랑 우리 이렇게까지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저희 쏘는 거예요? 아 진짜 리스펙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앞에 그 서롱까지 그렇게 길게 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 아 어쨌든 KTQ에 됐다면 다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만우절의 굉장한 KTQ 홍보였습니다 빠빠 네 이제 또 저희의 회사 KQ엔터테인먼트가 또 이번에 2001을 기념해서 또 바꿨다고 들었어요 한번 바뀐 로고를 이제 저희 팬분들이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korke 드림 korke 드림 korke 드림 korke 드림 korke 아 그러니까 아 왜그러지 도대체 세다 나한테 왜그러는 거야 진짜로 끝나 아 진짜 기대했어 왜 아 그런데 왜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그러지마 알았죠? 아이씨! 아이씨! 아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! 다음부터는 이런 거 부르지 마. 3000일 이런 거 부르지 마. 5000일 나는... 내가 할 거 아니야! 됐어요. 갈 거예요. 아 힘들어. 5월 3일 날. 5월 3일 날. 5월 3일 날. 아 뭐해 진짜! 왜 그래 진짜! 5월 3일 날. 5월 3일 날. 5월 3일 날.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아버지 축하해요. 이런 거 할까요? 그거 하지 마세요. KQ 창간 2000. 2001. 축하합니다. 2000년 동안 더 앞으로 오래 가요. 그냥 틀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. 아 혹시 오늘 뭐 만원절을... 아 만원절이구나! 와 진짜 거... 오 잠시만 왜... 하하하하하하 어 뭐야! 아 이거 좀... 좀 잘 준비하셨는데요? 아 끝이에요? 아 그 그냥 가요? 에이튼이... 에이튼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한 거예요. 저 이런 거 다 뭐 서옵니다. 이렇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기하다. 하면 돼요? 네 그럼 한번... 들어보겠습니다. 우와! 아 진짜... 뭐야 이게... 나 이거 진짜 무서워했는데... 노트북 달아주기. 뭐야 이게... 우와아 이... 후아... 하... 하... 아니 이... 하... 무슨 날이면... 무슨 날이냐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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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야 돼 이건 흔들어 놓은 거 아니겠죠? 안녕하세요 에이지준기입니다 이번에 KQ가 딱 2001이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덴티티 영상이 제작됐다고 해요 기존에도 엄청나게 멋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를? 안녕하세요 으악 아 깜짝 놀랐네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최소한은 어떻게 써? 뭐 열리기 하는 거 맞아요? 아 이게 뭐야?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대체? 이것도 하는 거야? 2,000일밖에 안 됐어요? 3명이지만... 네! KQ가 벌써 창간 2,000일이 됐다고 해요 제가 그 창간을 할 때 쯤에 제가 있었는데 KQ 영상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일단 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네 이렇게 나오면 영상 나오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그래요? 아 놀랬네 이걸 놀란 사람들 있어요? 그래요? 그래요? 아니요 저도 약간 살짝 깜짝 놀랐는데 놀랬는데 2,000일 축하드립니다 네 2,000일? 3,000일 때는 네 저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셔서 좀 멤버들은 저 제대로 몰래카메라를 네 조금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짧을짤박하게 말고 지금 2,000일이니까 다음 3,000일 때는 멤버들을 제대로 이제 KQ 식구들끼리 머리를 쌓아먹어서 네 좋습니다 축하해요 아 우리 축하 합니다 안녕 오 뭐야 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스파 뭐야 아파 아파 네 안녕하세요 지니의 오영입니다 원래 두 번 있었잖아요 이렇게 흰색 배경이 이렇게 쉭 쉭 쉭 쉭 되면서 이제 하는 거한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미안해 괜찮아요? 근데 이거 로고 바뀐 건 진짜예요? 아니에요? 누구 만들었어요? 이거 다음 주 무슨 날이 다음 주 무슨 날이냐고요? 다음 주 무슨 날이냐고요? 무슨 날이냐고요? 빡빡 빡 빡 종호 아직 안 했죠? 종호 아직 안 했죠? 이거는 종호가 와도 로고는 안 속을 텐데 이건 무조건 속을 겁니다 끝이에요? 빡빡 빡빡 네 여러분 케이크 엔터테인먼트가 20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나 약간 이런 거 보면 오프닝 영상으로 케이크 엔터테인먼트의 오프닝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이 새로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거를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네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되게 약간 유니크하고 좀 색다른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KQ 2021 잠깐 축하드립니다 안녕 이건 무조건 안녕 안녕